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술전당의 황현희입니다 오늘도 세계 유명한 예술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병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참 날이 갈수록 말이죠 멋있어지시고 교수님 오늘 좀 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한 사람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? 아니요 아니요 좀 더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왔는데 아니요 더 나오셔야지 지금 반절만 나오셔가지고 지금 아 나이 언제나 반절은 항상 집에다 두고 오시는 김병만 교수님이시고 자 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? 미술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군요 이 작품 보시면은 자 보시죠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? 이 작품은 밀레의 이삭죽기라는 작품입니다 그 유명한 밀레의 이삭죽기군요 이거 마치 진짜 사람이 이삭을 죽는 것처럼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아 보시면은 뭐 이쪽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듯한 진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아 진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작품 근데 교수님 먼지가 끼니까요 중요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작품이어서 공간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이게 아니 그림이 말이죠 지금 실제로 움직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지금? 착수 현상입니다 아 착수 현상입니까? 공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여러분들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? 작품 보시죠 이 작품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? 아 어떤 작품입니까? 아 이 작품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자유의 여신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유의 여신이군요 애들이 연필로 장난친 것 같습니다 이거 장난을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재거를 애들이 연필로 낙서한 것 같으니깐요 안됩니다 그렇죠 재거를 시원하게 아 교수님 아 그 재거를 죄송합니다 아 교수님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이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? 얘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? 쟤는 밥먹고 운동한거고 운동한거고 얘는 밥먹고 잔겁니다 그냥 그냥 비기 작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근데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 이런 부분이 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피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날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부피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간단하죠 어떻게 할까요? 좀 부피를 예 아 이렇게 요러고 한 1년만 있으면 쭉 빠집니다 아 빠져버리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변형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? 아 이거 아 교수님 이거 아잇 정확하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말이죠 자유의 여시상 여자 아닙니까 근데 남자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여자 맞습니다 여자라는 증거가 있나요? 증거가 있으리가 증거가? 박스란 증거가 증거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근데 자쿠이 말이죠 TV에서 보면 자유의 여시상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망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이 작품도 자유의 여시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시상 올라갈 수 있다고요? 네 올라가는 거 전망 교수님 전망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을 보신다는 건지 간단합니다 전망을 볼 수가 예 전망 교수님 올라가십시다 전망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저 멀리 지금 지금 뭐 자유가 보입니까? 관객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